섹션 4에요. 키와 무결성 제약 조건입니다. 자, 키와 무결성 제약 조건, 익숙한 용어는 아닌데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키, 또 시험 문제에 분명히 나올 거고요. 이 키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이 릴레이션이 무결한지 정확한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자, 우리 시험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여러분 세 문제는 꼭 맞으셔야 합격하세요. 여러분 문제에 나오는 문항수 다 맞으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셔서 고득점 받으시면 기분 너무 좋겠죠. 어려운 일 아니니까 마지막까지 핵심 키포인트에 있는 용어 정의만 명확하게 하고 가셔도 쉽게 점수 맞을 수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 과목입니다. 자, 그럼 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키가 맞습니다. 키가 뭐예요? 열쇠죠. 자물쇠를 열어야죠. 문을 열어야죠.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해당 문에 맞는, 자물쇠에 맞는 키를 찾아내야죠. 자, 또는 키를 지정하고 구별하고 있어야죠. 자,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키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관계 데이터베이스, 그럼 생각나는 게 뭐예요? 표모양. 그 표모양에는 자료가 있죠? 튜플. 줄이죠? 줄. 자, 튜플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속성이나 속성의 집합이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참조하거나 검색할 때 키를 사용한다. 아, 여러분, 식별이란 단어가 익숙하진 않지만 식별이 구별, 유일한 걸 구별하는 일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하기로는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여러분, 테이블에서 홍길동이는 여러 명 있을 수 있는데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이나, 그렇죠? 네, 주민번호 같은 속성이 있는데 이런 게 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서 기본키라고 얘기를 했죠. 자, 키는 기본키가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키는 대부분 기본키를 얘기하기는 하지만요 키에는 이렇게 종류가 기본키 지정하기 전에 여러 개가 있어요. 후보키도 있고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도 있고 후보키 중에서 대체키도 있고 이 기본키와 관련된 외래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릴레이션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보시면 릴레이션 예를 안 들고 키를 얘기한다는 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정말 암기만 해야 되니까 시험 문제에 이렇게 꼭 그림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생략된 게 뭐죠? 학생 표가 아닙니다. 학생 릴레이션 임명 릴레이션 아, 릴레이션이 여러 개가 있구나. 그런데 학생 속에는 튜플이 하나, 둘, 셋, 넷 네 줄이 있죠? 릴레이션 네 개가 있습니다. 그쵸? 아, 릴레이션은 두 개고 릴레이션 속에 튜플이 네 개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개는 서로 달라 보이네요. 그렇지만, 아, 이 다름을 얘기를 할 때 학번을 보고 다르다고 하시는지 이름을 보고 다르다고 하시는지 주민번호를 보고 다르다고 하시는지 잘 살펴봤더니 이름은, 어머, 강영이가 두 명이고요. 컴퓨터 학과도 두 명이고요. 학년도 4학년이 두 개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네가 네 줄이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까? 학번이 서로 다르잖아요. 자, 다시 학번이 서로 다르잖아요는 학번이 유일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주민번호가 유일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유일하다라는 걸 구별하는 게 후보키, 키의 역할이에요. 그 중에서 캔디데이트, 후보키는요.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나 집합을 얘기합니다. 근데 유일성은요. 자, 별표 치시고 최소한 유일성과 최소성을 가지고 있다. 자, 지금 구별되잖아요. 유일성은 설명드렸죠. 그러면 최소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학번이랑 이름이랑 묶어서 봐도 이 학번의 강의용과 이 학번의 강의용 같이 할 수 있죠. 근데 학번이랑 이름을 묶지 않고 학번만으로도 구별되죠. 아, 최소한의 것으로 구별을 해야지라는 게 최소성. 그리고 얘네 두 개를 만족하면 후보키가 되는구나. 그럼 최소한 큐플이 다르다라는 건 후보키가 지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림에서는 학생 릴레이션에서는 학번도 후보키고요. 후보키가 두 개네요. 주민번호도 두 개예요. 아니, 주민번호까지 두 개. 그럼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되나요? 보다 나는 학번으로만 구별할래. 또는 주민번호로만 구별할래. 결정하세요. 하나만 결정하세요. 그게 기본키예요. 아, 후보키 중에 딱 하나. 자, 여기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후보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키 한 개를 프라이머리 키. 자, 영어 약자는 PK인데 여러분 답항 적으실 때 PK라고 적지 마시고 차라리 한글로 기본키. 영어로 동시에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펠링 틀리면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으니까 영어 공부하실 땐 정확하게 하시고 PK보다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적으시거나 후보키라고 적으시면 돼요. 아, 후보키 중에 하나가 기본키구나. 잘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화면 위로 좀 올리고 학생 릴레이션 계속 생각해 볼까요? 후보키는 두 개가 있었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럼 후보키 두 개 중에 내가 학번을 선택하면 나머지 남은 주민번호는 뭘까요? 그게 대체키예요. 혹시라도 기본키가 손상이 되면 기본키를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대체키는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 제외한 속성들을 얼터네이티드키 해서 대체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본키와 대체키가 합치면 후보키가 되는구나. 자,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웨르키가 있어요. FK 포링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도 영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는 한글로 웨르키 이게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한테 영어 시험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자, 웨르키는요. 릴레이션 한계로는 얘기할 수 없어요. 아, 릴레이션 간에입니다. 교수 릴레이션과 학과 릴레이션이 있을 때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혼자는 안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문제에 보시면 홍길동 교수가 담당하는 학생 수 그렇죠? 홍길동이는 몇 명의 학생을 지도할까요? 그렇죠? 이런 물음이 있을 때 여러분 교수 테이블에서 홍길동 교수님 찾아야죠. 아, 여기 있네요. 그리고 홍길동이는 홍길동 교수는 몇 명의 학생을 가르치나요? 지도하나요? 했을 때 이 교수 릴레이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참조하는 학과 릴레이션으로 가서 홍길동 교수가 비원이라고 학과 코드가 되어 있으니 여기서 비원 정보를 쭉 찾아서 아, 홍길동 교수 토목학과군요. 학생 수 50명이다를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을 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아, 학과 코드와 학과 번호가 두 개가 관련이 없으면 못 찾겠죠? 네, 이 두 개의 관계를 있을 수 있게 하는 속성 중에서 이 학과 코드를 외래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외래키고요. 이 상대편 측에 있는 참조 릴레이션, 학과 릴레이션의 얘는 기본키. 그쵸? 네. 학과의 기본키죠. 그래서 기본키와 참조키가 참조관계에선 관계가 있고 정확하게 외래키는 교수 릴레이션의 학과 코드예요. 이 상황에선. 여러분, 많은 예제를 보고 이해를 하셔도 좋지만 이 부분에서는 하나의 예제, 하나의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양하게 보고 내가 아, 이런 거구나 아하 하는 것보다 하나를 꼼꼼히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쵸? 자, 그러면 마지막에 슈퍼키라는 거 좀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기본적인 키 종류이 있으니까 보기는 하겠습니다. 슈퍼키는 한 릴레이션 내의 튜플들을 식별할 수 있는 후보키와 다른 속성들의 조합을 얘기한다. 아, 후보키는요. 식별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후보키는 식별만 할 수 있지 최소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 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는 키는 슈퍼키. 단순 용어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있지만 우리가 주로 생각할 때 슈퍼키보다는 후보키의 의미를 더 생각하세요. 후보키, 후보키 중에서 하나 기본키 그리고 나머지 대체키고요. 자, 관계가 있으면 참조키고요. 슈퍼키는 아, 최소성은 만족하지 않고 구별만 하는구나. 자, 밑에 보시면 학번이랑 이름을 묶어놔서 이렇게 복합키 복합적으로 만든 인위적인 키를 슈퍼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과 관련해서 키 용어가 정리가 됐죠? 그러면 무결성 제약 조건은 제가 얘기를 드릴 때 어떻게 얘기를 드렸냐면요. 여러분. 무결성은요. 결점이 없다. 정확한 릴레이션의 정확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릴레이션 무결성 정확성 정합성 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죠? 개념적으로는 정확하게 내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합당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잘 식별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약 조건을 설정해 놓고 DBMS가 다 파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살펴보셔야 될 부분 중에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여러분 잘 지금 밑줄 긋고 오시나요? 개체 무결성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오고 시험 문제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릴레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참조 무결성도 있고 고유무결성도 있고 널무결성도 있고 키무결성도 있다. 라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그 중에 제가 별표 치시고 꼭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라고 하면 개체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 별 다섯 개 치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개체 무결성과 관련된 성격 나오고요. 참조 무결성과 관련된 성격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개체 무결성 하면요. 여러분 어떠한 식의 정의 표현이든 문장은 다를 수 있으나 그 중에 무슨 키가 있어요? 방금 배운 키와 관련해서 무결성이 되지 키와 상관없는 무결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키 중심의 무결성 우리 시험 문제고요. 그 중에 기본 키 이게 개체 무결성 그렇죠? 자, 그러면 참조 무결성은 방금 얘기했죠? 외래키 나오면 참조 무결성이라고 생각 먼저 하시고 꼭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의 대부분 그래요. 자, 볼게요. 그러면 기본 키는 해가지고 나와있으니까 설명 한번 다시 잘 읽어볼까요? 기본 키는 기본 키는 널값이 올 수 없으며 중복될 수도 없는 제약 조건이다. 자, 중복이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유일하다. 그렇죠? 유일하다. 중복될 수 없다. 근데 널은 올 수 있대요. 그렇죠? 널. 널을 포함한다. 기본 키는 널 포함한다. 자, 개체 무결성은 개체를 식별하기 위한 키죠?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밑줄 넣었던 얘를 기본 키라 그러고 개체의 무결성 제약 조건을 기본 키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본 키가 존재하는 게 개체 무결성을 보장한다라는 거고요. 참조 무결성 보시면 알겠지만 테이블이 릴레이션이 하나가 나올 수가 없죠. 두 개의 릴레이션 간에 교수 홍길동 교수가 몇 명의 학생 지도하죠? 라는 물음 생각하시고 학과 번호 속성이 학과의 기본 키인 학과 번호와 일치하는 거죠. 그럴 때 얘를 외래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말로 정의해 볼까요? 외래키는 널값이 올 수 자, 얘는 있으며고 얘는 없으며죠. 그렇죠? 널 오면 안 돼요. 학번이 비어있으면 안 되죠. 자, 근데 얘는 비어있을 수 있네요. 자, 그럼 외래키는 널값이 올 수 있기는 하지만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 키와 같다. 그렇죠? 여기는 기본 키 PK라고 할게요. 학과 릴레이션의 PK와 일치를 하고 아직 미지정돼서 빈칸이 있을 수는 있다. 라는 게 참조 무결성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고 갑시다. 기본 키는 널값이 올 수 없고요. 그렇죠? 참조 무결성은 널값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개체 무결성과 기본 키 참조 무결성과 외래키는 우리 시험 문제의 단골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도메인 무결성 도메인이 뭔지 알아야 무결성 하죠. 도메인은 뭡니까? 범위라는 뜻이죠. 범위 학년은 초등학교는 1, 2, 3, 4, 5, 6 대학교는 1, 2, 3, 4 이렇게 정해진 속성값의 범위라는 거죠. 그 정해진 범위 이내에 구성해야 된다는 제약 조건이다. 자, 여러분 성명 성별 성별이 뭐죠? 음 성별 도메인 만약에 우리가 성별 도메인 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별에 남 아니면 여 와야지 아줌마 아저씨 엉뚱한 거 오면 안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도메인 무결성 자, 그래서 엉뚱한 자료가 오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즉 학년정부엔 숫자만 와야 되는데 여기에 홍길동이 오면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메인 무결성 위반하였다.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고용 무결성 한번 읽어볼게요. 특성 속성에 대한 고용값을 가지도록 하는 경우인데 속성값이 모두 달라야 하는 제약 조건이다. 예를 들어 학생 릴레이션 정의 시 이름 속성에 중복된 값을 허용할 수 없다 라고 제안했다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유니크하다 라는 거예요. 유니크 고요해요. 그러니까 중복된 거 없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했다면 있을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에 등수 있는데 등수 랭크 고요하나 그러면 동일한 등수 있으면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널 무결성은 뭐예요? 특성 속속에 너울이 올 수 없는데 있으면 널 무결하다. 널 무결성을 위반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적은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데 널 입력하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약속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키의 무결성 한 릴레이션에는 최소한 하나의 키가 존재해야 한다는 제약 조건을 얘기한다. 이런 릴레이션과 관련된 제약 조건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릴레이션이 잘 DBMS 해상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설계에 고려해야 할 요소가 상당히 많네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까지가 섹션 마치도록 하고요. 키와 무결성 정리 용어로 명확하게 해주세요. 또 관계 데이터 연산 들어갑니다. 자 관계 데이터 연산에서 연산은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네요. 연산 하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생각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숫자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죠. 숫자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 더하기 3 하면 5의 결과를 나오는 걸 덧셈 연산이라고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똑같아요. 관계 데이터 연산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압젝션에서도 그렇고 이 챕터에 들어와서 릴레이션을 얘기를 하고 있죠. 릴레이션 아 이 대신에 릴레이션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구나. 그렇죠? 릴레이션 간에 연산을 해서 어떠한 결과 릴레이션을 얻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릴레이션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똑같이 더하기를 하고 빼기를 하고 곱하기를 하는 건 아닌 건 분명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 같고 관련하여서 여기 사이에 연산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관계 데이터 연산은 관계 데이터 구조에서 사용되는 연산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 대수와 관계 해석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중에서 이제 저희는 자세하게는 관계 대수 연산을 볼 텐데요. 여기에 기호도 특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과 관련된 셀렉트 프로젝트 이런 연산들을 배울 거예요. 조인 디비전 조인 종류 중에서도 동일 조인 자연 조인 외부 조인 세타 조인 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앞에 하나 둘 셋 네 가지와 관련된 관계 대수 연산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연산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계 대수는 뭐고 관계 해석은 뭔지 해서 대수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릴레이션의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연산자를 표현을 하는데 자 차례대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걸쳐서 결과를 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음 어떻게 그렇죠? 어떤 무엇을 얻기 위한 절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와 무엇 그렇죠? 하우와 왓 자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셀렉트 프로젝트 기호 보시고요. 조인 디비전이 있고요. 일반 집합연산에선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카디션, 프로덕트 이런 게 있네요. 그래도 합집합, 교집합은 우리가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자 셀렉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기호를 좀 봐주세요.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쳐 올라갔죠. 그렇죠? 자 얘를 수평적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이거 어디다가 해요? 릴레이션 자 릴레이션의 수평이면 가로를 얘기하는데요. 아 결과를 가로로 얻어라.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가로 튜플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처리를 하라는 거죠. 시그마 기호를 이용을 해요. 정확하게는 시그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호의 이름은 자 그러면 예를 들고 문법을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해도 하시고 암기도 하셔야죠. 바쁘네요. 여러분 봤더니요. 릴레이션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다가 셀렉트 연사를 하는데 문법이니까 아무래도 정해진 약속이 있죠. 자 여기에서는 테이블 이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테이블 이름이라고 하셔도 되고 릴레이션 이름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셀렉트 처리해라. 이런 조건에 대해서. 즉 학생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학생 테이블 또는 릴레이션에서 점수가 80점 이상인 튜플을 추출하세요. 튜플들을 골라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점수 쪽에 가서 비교를 하겠죠. 80점 이상입니까? 80점 이상입니까? 를 물어요. 그러면 아 여기 그쵸? 유 튜플 이 튜플 그쵸? 두 번째 튜플이 해당하네요. 그러면 90과 87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튜플 전체를 여러분이 결과로 얻어야죠. 그래서 수평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걸로 명령을 내리진 않겠죠? 데이터베이스에 연산에는 이렇게 시그마를 하고 학생 릴레이션에서 여러분도 직접 교재에는 당연히 있는데 손으로 한번 적어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꼭이죠? 자 점수 부분에요. 80점보다 그거나 같다. 그러면 그거나 이상이니까 는 꼭 하시고 80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쵸? 네. 자 시험 문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40개 보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걸 적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어렵게 나올 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는 빼면 안 되죠. 이상일 때는 는 붙입니다. 이하일 때도 는 붙이고요. 초가나 미만일 때는 는 안 붙여요. 자 이게 셀렉트 연산이에요. 자 천천히 차분히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요. 음 여러분 너무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 우리 공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좀 반복해서 보시면 다음번에 볼 때는 금방 표현하실 수 있어요. 자 똑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 테이블의 학년이 1에 해당하냐는 걸 처리를 하는 셀렉트 문을 적을 때에는 시그마 적고 학생 뒤에 적고 가운데 학년은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평 했으니까 뭐 할까요? 수직 할게요. 수직적 부분 집합 아 속성을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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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프로젝트 자 이기용 뭐예요? 파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직적 속성의 값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산입니다. 자 문법 볼게요. 아 골라낼 리스트들 이렇게 작게 적어주면 되네요. 자 또 학생 릴레이션 학생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1, 2 보시고 이런 상황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이랑 이름이랑 속성을 추출하세요. 골라내세요. 자 크게 한번 써보세요. 파이 기호 적고 가로 열고 학생 적고요. 자 자신있게 적으셔야 돼요. 왜냐 시험장에서도 자신감 얻으시면 고득점 많이 받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해요? 학번 글씨 잘 적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신표 그리고 또 뭐예요? 아 이름 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그럼 두 개 이렇게 수평 수직 좀 헷갈리시긴 하지만 이렇게 세로로 골라낸다 라는 거죠. 학번 학년 학번 이름 이렇게 그럼 그 밑에는 뭐예요? 학년과 전공을 적어라. 그러면 학년 전공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재밌습니다. 어떻게? 여기 밑에 보시면요. 뭐가 보이시냐면 별표 그렇죠? 여기 아스트릭 기호가 보이죠? 추출된 결과에서 중복된 값은 한 번만 표현해요. 왜? 릴레이션을 가지고 연산하면 릴레이션이 나오는데 릴레이션은 튜플이 유일해야 돼요. 자, 봐볼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학년과 전공을 학년과 전공? 이 부분이네. 이렇게 결과를 얻었는데 잘 봤더니 수학이 그렇죠? 수학 게다가 1 이라고 나와있는 요줄과 요줄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한 줄 생략한 거죠. 그렇죠? 한 번만 표현한다. 주의할 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공부하면 정말 만점 맞을 수 있겠죠? 조인 합치는 거죠.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익숙하진 않지만 조인 연산도 있어요. 조인은 혼자 하나요? 합치는 건 혼자 안 하죠. 두 개의 릴레이션이 합친다. 근데 그냥 하나의 릴레이션 테이블로 합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요? 조건에 맞는 걸 골라서 합치는 겁니다. 동일 자연조인 외부조인 있는데 저희 이거 나비 넥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삼각형 옆으로 두 개 적어주시면 돼요. 아, 릴레이션 또는 테이블명 왼쪽에 오른쪽에 적고 조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시험 문제에서는 동일 조인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는데요. 또는 자연조인 동일 조인, 자연조인 대부분 자연조인 바탕이에요. 그래도 한 번 봐 볼게요. 여러분 자, 관계연산 사용하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조인이 동일 조인이에요. 자, 두 개 보이죠? 학생과 성적 학생 릴레이션과 성적 릴레이션 자, 두 테이블에서 자, 조건 나와있네요. 뭐라고 나와있나요? 문제에 학번이 서로 동일한 애들끼리 튜플끼리 골라서 하나로 만들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왼쪽 학생 적고요. 오른쪽에 뭐 적어요? 성적 적고 자, 그 사이에 뭐예요? 학번입니다. 자, 성적의 학번 그쵸? 학생의 학번이 같은 애들 자, 일단 기호 조인연산 이렇게 기호 적고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여기에 학생 쪽 왼쪽의 학번 같다라는 거니까 는 그쵸? 그리고 성적의 학번 이렇게 적어요. 표현하는 방법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으로 같은 것끼리 하면 동일 조인이다. 자, 그림 보시면 아, 학생과 성적 릴레이션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학번이 같아야 되잖아요. 아, 학생의 학번과 성적의 학번을 쭉 찾아봤더니 같은 애들이 얘밖에 없네요. 그쵸? 예와 얘랑 같은 것들을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조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를 합치는데 전체적인 걸 한 게 아니고 같은 조건에 맞춰서 같은 것끼리 그쵸? 예, 자, 그러면 저기 동일 조인 했죠? 그럼 내추럴 조인 자연스러운 조인은 뭐죠? 아, 동일 조인 중에서 중복한 걸 제거하면 된대요. 합쳐봤더니 이렇게 통째로 합쳐봤더니 이렇게 학번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으니까 아, 그거를 생략하면 요렇게 중복되니까 하나로 합칠 수가 있구나. 그쵸? 예, 자연 조인 보시고 외부 조인은 두 릴레이션의 그쵸? 예, 관련 없는 다시 말하면 조건에 맞지 않는 튜플도 결과에 포함시키래요. 그리고 널 만들으래요. 자, 보시면 학생과 성적을 조인을 외부 조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쳐지고 이렇게 합쳐져서 훨씬 큰 릴레이션이 나올 텐데 이렇게 학생 쪽에서 해당 튜프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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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합쳐봤더니 해당하는 동일 조건상에서 여기 마지막 줄에 이태순이라고 성명이 있는 얘는 어떻게 학번에 맞는 걸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포함시키게 됐죠. 그리고 해당하는 자료가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널갓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널널 해가지고 요렇게 포함을 했네요. 수강과목과 점수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치는 고에 포함시킬까 말까 해서 아, 해당사항이 없어도 그죠? 동일한 조건이 없어도 포함시키는 게 외부 조인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디비전 디비전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 않는데요. 왜 안 나오냐면 표준이 좀 너무나 어렵고 다양하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아서요. 기호는 나머지 기호인데요. 우리 이거 알고 있는데 음 자, 여기에서는 마치 몫을 구하는 것처럼 두 릴레이션을 디비전 처리를 합니다. 나누기 처리를 합니다. 자, 기호는 이렇게 나누기 하고요. 저희 간단하게 일반적인 디비전 정의 알고 계시고 종류에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뭐 여기까지 해서 관계 대수와 관련된 연산을 봤어요. 그럼 관계 해석과 관련된 부분 뭘까요? 관계 해석은 어, 예제가 별로 없네요. 자, 얘는요. 두 종류의 릴레이션과 관련된 연산 큐플 관계 해석과 도메인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비절차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살펴볼 수가 없어요. 자, 표현은 이런 조건에 맞는 결과 값을 추출한다. 그쵸?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우리 시험에는 관계 대수 중심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관계 대수 중에서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과 관련된 시험 문제는 출제된 바가 없어서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필기에서 충분히 합집합, 합하고 교집합, 차집합 살펴보고 카디션, 프로덕트 뭐 이런 내용들도 살펴봤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기출 문제 보시고 이 챕터의 예상 문제 합격 따지셔야 되니까 꼭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잘 몰라도 답에 있는 정답을 보시고 용어 정리하시는 식으로 하셔서 데이터베이스 앞값게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마저 해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모델링과 관련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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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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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